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이나 맘입니다 아 정말 너무 덥죠 저도 지금 막 밥하다가 나왔거든요 불 옆에 있으니까 정말 너무 덥네요 여러분 오늘 저녁 메뉴 뭐 준비하셨어요? 저는 지금 닭볶음탕 올려놓고 왔거든요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어우 더워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오늘 밀어놨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선크림 잘 바르시고 계시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선크림인 것 같습니다 정말 선크림 꼭 쓰셔야 되는데 선크림을 그동안에 왜 멀리 했을까요? 발랐을 때의 선크림 특유의 향도 있고 그 특유의 간질간질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끈적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선크림 강력 추천할 선크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선크림을 여러 종류를 써왔고 여러 종류를 바꿔서 쓰기도 했었고 또 선크림을 많이 사보고 그랬거든요 미샤 선크림 다음에 이츠인가? 이츠 이름도 막 가물가물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예전에 저렴하고 좋아서 계속 썼었는데 요즘 최근에 제가 닥터 디퍼런트 이거 계속 쓰고 있었어요 가볍고 또 약간의 톤업 기능이 있고 또 끈적이지 않고 무엇보다 이 닥터 디퍼런트는 성분이 좋기 때문에 성분을 걱정하신다면 아토피 피부가 있어 나는 선크림만 쓰면 뭐가 올라와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경험하신 분들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굉장히 좋게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구독자 분께서 저한테 선크림을 보내주셨어요 이 위에 선물 언박싱에 보면 선크림을 보내주셔서 제가 개봉해서 써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리려고요 이거는 AHEC 선크림입니다 이름이 길어요 내추럴, 프로쉴드 그런데 UVA, UVB, 블루라이트 이렇게 다 차단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무엇보다 진짜 발랐을 때의 느낌이 그냥 선크림 같지 않고 산뜻한 로션, 굉장히 산뜻한 세럼을 바른 듯하게 발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나는 끈적한 거 싫다 그러시는 분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선크림이 정말 날로날로 발전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정말 예전에 우리가 선크림을 막 강조했던 시절에 썼던 그 선크림하고는 요즘엔 정말 정말 달라지고 좋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쓰다가 두 개 보내주셨는데 이거 쓰다가 또 이거는 또 얼마나 좋을까 궁금한 거예요 원래 이거 다 쓰면 이거 깔려고 그랬는데 이거 쓰다가 와 선크림이 이렇게나 달라졌네 너무 좋아서 이거 한번 까봤거든요 이거는 마티스 피니쉬 선크림이라고 주름 개선, 위백, 자외선, 차단 3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치 파운데이션하고 선크림하고 섞인 것처럼 아니면 CC크림에 선크림을 섞인 것처럼 톤업이 되는 효과도 있지만 약간의 그 화장을 한 것처럼 네 그래서 이거 정말 얼굴에 크게 잡티가 없으시다면 이거 하나만 바르셔도 될 만큼 톤업 기능이 굉장히 강조된 선크림이에요 또 찐득한 제형이기 때문에 소량 발라서 이렇게 펴 바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이라 선크림 바르고 또 화장하고 이러기가 참 번거롭잖아요 집에 있을 때는 이거 그냥 하나만 딱 바르기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커버력이 좋은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으로 완벽 가리는 것도 좋지만 요즘에는 얇게 화장하는 게 투명하게 화장하는 게 대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말 이거 하나만 정도 바르고 가볍게 립스틱 바르고 매출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선크림 이 3종 강녀축천 이 3종 너무 좋아요 정말 선크림이 이렇게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건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구독자 분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크림 고민하셨다면 한번 써보시고요 또 댓글로 리뷰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레이나 맘이었습니다 네 행복한 저녁 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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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